배틀 한다고? 왜? 님 얘 효과 살아있어요 님 님 카드 효과를 읽어요 님 카드 효과를 읽어야 돼요 천배다 손패 개판이다 엿됐다 아 C스파 스트레스야 핵이 시간 무효치고? 다음 싱크로레벨 7 파이맨 이거 우라라거든? 아 C 한장 드로우로 게임 안되는데 될수도 드로우는 괜찮아요 가장 최적의 드로우야 이거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는데 춤돌아 아악 드라기온 10 드라기온 10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10끼끼야 애초에 지금 메인이에요 지금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어디미씨 아니 후브리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니니가 있는데 그걸 먼저 꺼내? 얼마 너무 비싸 치킨 가성비 치킨은 맛이 없어 근데 아 C 천배야 나할거 없다 크아 천배한테 안되는 이유가요 그 핵잇같은걸 못막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묘지에서 튀어나오는 레벨 7짜리 금마가 마법 하나 부숴가지고 일적, 헤깃, 라스톰 뭐 없는게 없어가지고 나를 무수한 수단으로 죽일 수 있는 친구여서 그게 문제야 정말 놀랍게도 이게 집입니다 하하하하 정말 놀랍게도 이게 집입니다 이게 당신의 집이에요 안된다 저거 헤깃이랑 라스톰 찾으려고 하는거잖아 하하하하 들빠네 어 특수 학금으로 된 골판지 같은거 세워놨잖아 하하하하 말이 좀 안되긴 하는데 특수 학금으로 된 골판지 물에 젖음 하하하하 와 드라기온이에요 뒤질라고 정상화 시킵시다 이거 강탈 통해요 강탈 통합니다 일루와 배틀한다고? 왜? 님 얘 효과 살아있어요 님 님 카드 효과를 읽어요 님 카드 효과를 읽어야 돼요 하하하하 아니 본인 카드 효과는 본인이 알아야지 다음뿐 아로네스 가미쿠라베 너 가라 몬스터볼 가라 몬스터볼 가라 몬스터볼 이거를 뭐지 효과 영향받는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좀 있어 효과 영향받는다고 생각을 좀 못해 죽어야 됐네 힘에 선물이다 무효다 구효다 thought 현장 예 들릴 그 slit 부분 section Det Ha 퀀 버스 meio 스확 스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